그리고 잠깐 도망자께서 한 분 대신 하셨는데요 이분은 잠시 뒤에 인터뷰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, 우리 Begin Again 2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출연진 여러분입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뮤지션, 아티스트 여러분이 이렇게 한 무대에 모이셨는데요 이분들이 이끌어가는 Begin Again 2, 오늘 밤 9시에 첫 방송입니다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표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자리에서 통합되는 포즈죠 화이팅 포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, 둘, 셋, 한 화이팅을 크게 외쳐주시면서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한 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먼저 왼쪽 갑니다 하나, 둘, 셋 화이팅! 자, 이번에 가운데 가겠습니다 가운데 카메라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, 둘,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자, 이 컷 하나 찍으면 제가 더 이상 요청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갑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 번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네, Begin Are In 2 출연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 I don't want to live